이동원의 부모님 전사드립니다. 구창공산명, 구창공산명 빨리 다시 힙합신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. 이 새끼를 울어라 쉽게 살아 있냐고는 10세기 맨 전의 지갑 특별 아주 작악하는 난 여기서도 와기 익힌데 난 조나 잘 쏴 K2 50m, 102m, 150m 실거리 사격을 점수로 내보면 1010 거리 출신이 내 명제 거리 출신이 공익해 반동도 모르는 새끼를 봐도 부자되고 플레이신에스 15살을 위로 갱갱 소년들처럼 몸뱅탠 벗어버렸어 나 우리가 왠 군 화빨 짜고 남겨 햄탠 이 정도만 해서 다시 전화드립니다. 구창공산명, 구창공산명 그 잘못 알려드렸어요. 한 두 개월 더 남았다고